이 깜깜한 나이트 그래도 동산노를 따라가게 되니 다행이긴 하네 안 내면 코로나19 그래도 길이 완만하기때문에 완만해서 그래도 괜찮은 길이라서 이렇게 갈 수가 있네 길이 이렇게 가는건가 엄청난 바위 있네 여기도 엄청난 바위 엄청난 바위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거야 길을 아래 떠나가지 초행기로 되가지고 내려가는 거구나 아 다행이네 바위 아주 엄청난 바위가 엄청난 바위가 있네 천천히 가야지 한번 조심을 해도 조심 아 이 바위들 이 바위들 아 멋지네 이거 여기로 올라와도 괜찮겠네 어우 다른사람 플러쉬는 아주 환하네 어 환한 플러쉬 두고네 저정도로 크네요 안녕 안녕